먹방 챌린지 배달이 왔어요 배달이 왔어요 먹방 챌린지 오늘은 올프원펀TV 먹방 챌린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오징어 짬뽕탕이랑 여기는 좋은게 골뱅이반 치킨 반마리가 메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았고 통오징어 짬뽕탕은 맵게 해달라고 해서 배달을 시켰습니다 총 4만원 정도 나왔고요 쿠팡이치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제가 언니랑 나눠먹을 거여서 언니꺼 따로 빼겠습니다 모자르면 더워 자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 animal 여깄죠 으으음 으음 소금 호동냉 오 매콤하다 짱 소면이 불기 전에 빨리 먹어야겠다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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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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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주도 들어있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짠 아 으 다리를 한번 뜯어 볼게요 당면 듬뿍 찍어서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bulk 2 너무 맛있어 으쑤 맛있당 자아스러워 트럭 아닙니다 숙주랑 오징어랑 쫄깃쫄깃 Kathleen 숙주랑 오징어 짠 듬뿍 찍어서 맛잇땅 맛있당 짠 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여기까지 외워 먹다 보니까 엄청 맵다 짠 음 아 다시 끓여왔어 음 음 음 음 음 음 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이 너무 맛있쥬? 아삭아삭 하쥬? 음~~ 아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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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너너원네요 내 땐 헤이! 짠! 끄읍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짠! 뜨거워 이야아 흐어 하... 으음 짠 먹자 아 이제 배불러서 못먹겠어요 배불러서 올푸언푸언TV 먹방 챌린지는 전세계 아무 조건 없이 어떤 분이나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으 으 으 으 으 으 으